안녕 풀룸이야 오늘 할 게임은 뉴비 공장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이야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해서 뉴비를 뽑아서 이 뉴비가 점점 트레이너, 주술사, 평가자를 거쳐서 이쪽 이제 이렇게 해서 뉴비들이 나와 여기 뉴비들 중에 골라서 이제 스테이지를 깨는 그런 게임이지 저쪽 보면 이제 승천이라고 애들 업그레이드도 가능해 내가 조금 좋아하는 아니면 특성이 조금 좋은 것 같은 애들 이런 식으로 이제 꽂아놔서 이렇게 뽑기가 되는 거야 실패 실패 성공을 잘 안 하더라고 이렇게 성공하면 등급도 오르고 레벨도 오르고 이래 그래서 지금 나는 하이퍼랑 슈퍼를 껴놨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우선은 코드부터 한번 확인해볼까? 우리 코드는 어떻게 되냐면 상점 맨 밑에 보면 코드를 입력할 수 있어 여기서 코드를 입력할게요 보석 50개를 받았어요 구독, 좋아요 꾹꾹 부탁해 코드가 하나밖에 안 돼 어쨌든 내가 코드는 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 코드 한번 입력을 해보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제 뉴비들을 뽑아서 내가 마음에 드는 뉴비들을 들고 사냥을 하러 갈 겁니다 그 전에 우선은 이 뉴비들 다 정리해갖고 업그레이드를 좀 해놓을게 공장을 보면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데 이 업그레이드를 할수록 좋은 뉴비들이 나오나봐 그래서 이쪽에 좋은 뉴비들을 위해서 조금 내가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 저기 있는 걸 다 정리할게요 이쪽에 보면 이렇게 은행으로 해갖고 내 뉴비들을 모아놓을 수가 있어 내가 마음에 드는 뉴비나 아니면 조금 등급이 높은 뉴비 아니면 이렇게 스킬이 조금 많은 뉴비들을 모아놨다가 업그레이드하는데 이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뉴비들을 난 일단 다 정리할 거야 자 이제 어느정도 세팅이 끝났으니까 우리 한번 사냥을 하러 가볼까요 다 최고랑 슈퍼랑 다 데려놨어 슈퍼 최고 자 텔레포트를 이용해서 슈프로 갈 거예요 슈프로 가면 이렇게 애들이 있는데 공격! 빡! 이렇게 해서 돈을 스스스스스스 먹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고 보스는 내가 여기 한번 보스를 잡아봤어 보스를 잡았는데 보스같은 경우에 이렇게 누르면 보스전이 시작돼 그래서 요렇게 전투 자연룩 한방이지 뭐 임마 빡! 오케이 아 이렇게 해서 한번 상자를 열었더니 이렇게 보스 상자가 까져있네 자 우리 그러면 보스를 처치하러 계속 가볼까요 슈퍼 세마리 면 보스를 어느정도 잡을 수 있을까 보스야 이리와라 너 몸에 버섯이 있니? 로블록스 말고 마인크래프트에 버섯소가 생각나네 자 보스전 시작! 2.2K래 내가 보기엔 너 엄청 약해보여요 죽어라 빵! 네 나무상자 열어요 응 뽕! 뭐가 나왔을까요 행운 50%의 아이템을 획득했대 요런식으로 보스를 잡고 나면 나오는 돈을 먹고 그리고 저기서 상자도 없고 자 이렇게 나왔어 보스 잡았고 다음 보스를 사냥하러 가볼까 다음 보스는 도저캠프래 도저캠프 다음 구역을 구매했어요 보스가 조금 뭐랄까 애가 조금 눈이 조금 맛이 갔는데 눕바위 눕바위라고 합니다 와 눕바위 좋아 좋아 원펀맨이야 그냥 가운데꺼 상자만 열어 뾰롱 뭐가 나올까 캐시 50%가 나왔어 오 좋아 좋아 그러면 한번 캐시 50% 바로 쓸까요 캐시 50% 행운 부스트 다 쓴다 나는 다 쓴다 행운 부스트에 캐시까지 있는대로 죽죽 쓸거다 자 다음은 성으로 갈게 성으로 가면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성으로 가면 성에는 여기 빨간 옷을 빨간 란닝을 입은 애가 혓바닥을 내밀고 있어요 기사 이런건 빡! 한방이겠죠? 기사의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안녕 친구 우리 한번 싸워볼까 화난누비래 이름이 화난누비래 누비누비 자 빡!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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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너무 올려놨더니 하루만에 엄청나게 올려놨더니 그냥 애들이 한방이면 죽어요 이런거 돈을 이렇게 먹어줘야지 어 나 아이템 뭐 받았나 했네 행운 50% 자 다음으로 가볼까 사막으로 순간이동 순간이동 해줄게요 사막 뿅 사막으로 왔더니 저기 보스가 또 있어요 넌 뭐니 이름이 모래누비? 빡! 좋아 모래누비도 필요없어 어 야 뭐 부하들 내버려 두고 너만 혼자서 마스크 쓰고 있니 황사 조심하니 사막요원 안녕 사막요원 빡! 오 뭐야 좀 버티는데 오 뭐야 벌써 버티기 시작해 짠 아이템 뭐 나왔을까 돈을 먹어주고 행운 50% 그래 싸악 먹어줍니다 나가주고 자 다음은 본랜드 뼈가요 구매하고 들어가볼까요 오 얘들 머리에 꽃 딸았어 꽃 딴 애들은 약간 정신 이상한 애들이 머리에 꽃 딴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얘는 선인장이야 오 보스전 들어가볼까요 선인장 눕 눕 눕 눕 안녕 선인장 공격 둘 셋 다굴이지 우리 다굴 빠바바바 좋아 쭉쭉쭉쭉쭉쭉쭉 이번엔 또 이번에도 행운 50%네 오 점점 많이 줘 돈을 오 점점 많이 줘 돈을 역시 점점 돈을 많이 주는게 맞죠 돈이 150엠이 있네 오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그러면 공장 멀리서도 가동 트레이너 오두두두두두두 트레이너를 엄청 올렸어요 다 올렸다 다 올렸다 됐어 공장 다시 접어두고 선인장도 잡았고 다음 보스 사막평지라고 하네요 돈을 너무 많이 써 큰일 날 뻔했네 구매 다음을 열었어 사막평지에는 거북인가 작은 선인장륙이래 오 이번에는 뱀이야 뱀 내가 잡아주지 뱀 레벨은 오르나? 레벨이 오르나요? 아 레벨이 8이라고 올랐네 자 시작하시겠어요 안녕 내가 왔다 뱀누 피가 조금 많네 얘들아 다 골쳐 이렇게 3번 클릭하면 애들 셋이 다 달라붙어 달라붙어 좋아 쭉 가운데 것만 까서 갈거에요 뿅 뭐가 나갔니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캐시 50% 좋아 이렇게 보스만 잡으면서 쭉쭉 가요 전투를 나가고 자 다음은 뉴비 피라미드 뉴비 피라미드랍니다 오 너 좀 덩치가 큰데 빡 빡 오케이 좋아 오 애들 레벨이 얘만 구네 같이 가야되나? 자 뉴비 피라미드 오픈 오 저기에 뉴비 피라미드 애들은 머리가 피라미드에요 오 뭐야 피가 조금씩 달기 시작했어 요 보스는 잡을 수 있겠지요 요 보스는 잡을 수 있겠지요 이리 와봐요 한번 싸우자 정말 이 보스랑 싸우겠어요 모래왕이래 그래 너는 왕관을 쓰고 있고 니 밑에 부하들은 고작해야 피라미드 모자를 쓰고 있냐 돈 내놔라 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바닥에 어택 좋아 다 처리했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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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아랜드가 해지가 됐대 아쿠아랜드도 가봐야지 캐시 50% 아쿠아랜드로 한번 가볼까요 아쿠아랜드 아쿠아랜드 문을 열어주세요 순간이동 아쿠아랜드 어 5개의 스테이지인데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아쿠아랜드는 보스가 물고기고 애들도 조금 펄해요 조금 추운거 아니야 얘들아 물속이라 너무 추운가 애들 보스가 조금 아까부터 눈이 되게 거슬려 얘도 지능이 낮은 물고기래 정말 지능이 낮게 생겼어 보기에도 낮아보여 하나 둘 셋 얘들아 달라붙어 그래 짜자짜짜 짜자자 얘들아 빨리 때려라 어택 파워를 올려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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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애들 피가 얼마나 들었나 어 조금 다른네 좋아 이대로 가다가는 여기 넘어서 못 깰수도 있겠는데 앵은 50% 지능 낮은 물고기 요렇게 해서 주주주주주 유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 지능 낮은 물고기도 잡아주었구요 그 다음 자 아쿠아타워 아쿠아타워 들어가볼까 아쿠아타워 얘네들은 조금더 물고기 뿔 다르네 어 뭐야 어 이제는! 쪼끄ados텐데 어 이 뭐야 이 조들도 쎄 풀들이 생각보다 세다 그러면 레벨을 조금 올려야되나 보스자 자 일로와봐 물고기같은 놈아 오징어다 오징어 좋아하는사랑 오징어머리 얘가 이제 1.2m이야 피가 좀 많아졌어요 보통 애들보다 들이대 들이대 얘들아 힘을 내 짜짜 얘들 피가 이제 한 반정도 남은야도 있고 어탱 어탱 어 이거 좀 센데 생각보다 안다러 어탱 어이 오징어들이 오징어야 빨리 오징어를 잡아라 우리 애들이 좀 약해지고 있어 어탱 오징어를 잡아라 바닥을 잘 피해야돼 무슨 게임이든 어 바닥을 잘 피해야돼 좋았어 어탱 바닥 피하고 무빙무빙 무빙 무빙 얘들아 싸워 내가 힘을 줄게 좋아 어 뭐야 다음은 못갈거 같은데 애들이 너덜너덜해 잠깐 집으로 귀환을 해야되는게 아닐까 싶을정돈데 여기서는 우리 애들이 다 맞아 죽을수도 있을거 같아요 그러면 나는 과감하게 뭐 얘들이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얘들만 얘네들만 이렇게 허덕허덕 하냐 누르면 즉시 치료가 23 다이야래 아 뭐야 왜이렇게 비싸 얼마 안할줄 알고 그거 했더니 일단 아쿠아필드 아쿠아필드 한번 가볼까요 아쿠아필드 구매 아쿠아필드 애들은 좀 세보이는데 얘들 너무 세보여서 안될거같아 일단 집으로 한번 가겠어 집으로 가서 치료를 하고 얘들 회복을 해야겠어 회복회복 너희 회복이 필요해 어 뭐야 아우 놀래라 아 밑에도 요런게 있어 요쪽 밑에 보면 여기 열쇠를 던전 열쇠를 획득하세요 그 다음에 던전을 들어가는건데 아니요 아직 시작 안할거에요 아직 시작 안하고 애들이 피가 없어요 회복부터 시켜줘야되요 치료가 중요해요 우리 애들 슈퍼라고요 슈퍼라구여 슈퍼라구여 어 저기 슈퍼하나 새로워 또 생겼어 회복 너도 회복 자 넣어두고 이쪽에 보면 우리 애들 한명이 슈퍼가 되어있네 그래 너 데려가야지 너 데려가고 그 다음에 요쪽에서 또 데려갈 애가 있나요 얘네들 말고 보면 얘네들이 지금 이쪽에서 우리가 보스를 잡았잖아 보스를 잡고 나면 여기서 보스를 잡은걸 연구를 할 수 있어 연구할게요 2분 뒤에 눕바위 사막요원 선인장루 뱀누 물고기 오징어 와 연구가 8시간이래 이런거는 다 못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연구가 되면 이 초록색 애들이 아니고 좀 더 다른 애들이 나오게 되는거지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 치료가 어떻게 되고 있나 치료가 빨리 되나요 천천히 되나요 치료 완전 빨리 되는구나 그래 좋아 빨리빨리 치료해 자 빨리빨리 치료하고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성장이 더디니 그러면 이번에는 공격력 업그레이드 해놓고 나 원장 가야지 치료가 다 됐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좋아보이는 니 가자 다시 순간이동해서 우리 아쿠아랜드로 가겠어 아쿠아랜드 출발 아쿠아 아쿠아 보스 우리 한번 시작해볼까 보스전 파란 아가미 물고기라고 합니다 아가미 물고기 하나 둘 셋 웃고 있어 이 녀석 날 비웃냐 우리 애들이 혼내줄거다 어둬둬들 얘들 얘 너무 센데 야 얘 뭐야 얘부터는 못 잡는거 아니야 야 치료 버텨봐 아 다이야를 써버렸어 어떡하지 근데 못 잡을거 같은데 짠 얘들아 더욱더 힘을 내 파란 물고기까지 잡을수 있어 할수 있어 그래 지금 이제 한 3분의 1 갈렸어 얘들아 조금만 힘을 내 죽는거 아니니 죽는거 아니니 힘을 내 힘을 내 얘들아 어 야 한명 죽는다 어떡하지 어 사망했대 영혼이 되있네 못잡을거 같은데 이거 야 이래도 못잡는다고 으아 너무 슬프다 이럴거 있으면 괜히 보석을 썼나 어 잡을수도 있을거 같은데 얘들아 힘을 내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으 어떻게 너 혼자서 가능하지 안돼 뉴비 으아 나는 뭐야 아 뭐야 이렇게 되면 얘 못잡고 나가는거야 나 완전 슬픈데 집에 가야겠다 아 뭐야 그러면 와 여기서 벌써 끝난다고 집으로가서 내 뉴비들 아 이럴줄 알았으면 보석 쓰지 말걸 아우 일단 무료보석 하나 먹어야지 이 하루에 한번씩은 무료로 보석을 받을수 있나봐 무료보석을 받고 자 얘들아 너희들 치료가 필요해 이렇게 해서 너희들 치료해주고 니가 너무 약해 레벨을 좀 올려서 가야되나봐 아 뭐야 너무 슬픈데 짠 우리 열쇠를 얻었으니까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짜자자잔 열쇠를 꽂아요 던전을 시작해볼까요 쭈옥 친구들 좋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웨이브 아 애들 이렇게 다 클릭을 해줘야되네 조금 그게 귀찮네 얘들아 어디 웨이브까지 갈 수 있니 다 터뜨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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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다 보스 잡았고 좋아 와 돈 파티에 난리나 더 나와 더 나와 자 더 잡아 더 잡아 얘들아 빨리 뛰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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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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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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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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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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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던전에서 그냥 클릭을 열심히 해주는거야 터치를 서둘러 좋아 다 잡아 한명 왜 놀고 있는거 같니 야 놀지마라 놀지마 좋아 좋아 야 자 다 놀지마 와 돈봐봐 난리난다 그냥 오호우 이야 다 터뜨려 다 죽여 자 달려들어 와 이 슬슬 피 다는게 좀 보이는데 야 자 달려들어 들려들어 우리 애들 뭐야 여기 던져서 근데 아 이렇게 뭐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건가 아니네 이 시간동안 몇 웨이브를 가냔가 보네 오호우 아 뭐야 니들 왜 공격을 안해 자 공격 빨리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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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놀지마 빨리 잡아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어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어 뭐야 야 빨리 빨리 잡아 잡아 좋아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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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들아 뛰어 너도 뛰어 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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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는거 안돼 용서할 수 없어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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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잡으면 또 뛰어 자 뛰어 야 얘들아 뛰어 뛰어 빨리 뛰어 얘들아 빨리빨리 빨리 지금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잡아 잡아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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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어 다이다이 쳐 좋아 좋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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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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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회 2분 잡고 있는거 보고 다 잡으면 애들 피가 슬슬 죽어가는디 어 벌써 죽었네 24회 2분 많이 못가는구나 우리 우리 애들 그렇게 세진 않네 좀 슬픈데 자 달려들어 자 달려들어 둘 다 달려들어 오호 여기서 하면 된다 이제 어 보스라고 또 이렇게 공격하네 얘들아 이제 너희들도 가겠지 잘 가렴 설마 이게 이렇게 해서 나가면 또 들을 수 있나 80초 가나 자 다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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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컴백이나 업그레이드도 하나? 업그레이드도 안되네 다굴 오우 하우 오우 한명이 넘었다 여기가 여기가 나의 마지막인가 봐요 돈은 먹어줘야지 너희들 치료비를 써야지 오우 우와아 돈이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둑 maintenant 많이 들어오진 않는것 같네 와 돈파티 돈파티 우리 애들이 다 죽었어 자 싹싹 싹싹 긁어 싹싹싹싹싹싹싹 다 긁었나 대충 먹었다 이 정도면 됐어 훌륭해 안녕 아 이렇게 되면 끝나는구나 총 보상이 요렇게 오호 타이머가 끝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대 지금 내가 몇 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5대 유무라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설마 이거 하나 들어가 얘들아 치료 치료 친구들 나는 여기까지 할게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고맙구요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좀 더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추후에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꾹 부탁해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